자, 이제 누가 할 거야? 제가 갈게요! 아! 제가 제일 가져가자! 좋아요! 안전운전하겠습니다. 아, 여기도... 드디어. 아멘! 상관없습니다. 아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천히 가면. 천천히 가면 괜찮아. 너무 좋은 경험이다, 이거. 언제 해보셨어? 참, 외국에서 운전도 해보고. 많이 컸다. 천천히 가면. 천천히 가면. 잘 돼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프라이데이. 천천히 가면. 천천히 가면. 천천히 가면.